아버지, 소자 원협이옵니다. 무슨 일이냐? 대협이놈이 상원사에 없답니다. 안으로 들거라. 네가 왜 여기 있는 것이냐? 두고 온 서책이 있어 가지러 왔습니다. 뭐 핑에 끼면 바람도 좀 쐬고요. 내가 공원님께 말도 없이 오는 바람에 자네가 헛걸음에 따들었네. 미안하네. 아닙니다. 언제 다시 상원사로 갈 생각이냐? 이왕 내려오는 거 며칠 있다 갈 생각입니다. 그래. 그러면 그동안의 얘기는 내일 하셨구나. 올라가 쉬어라. 예, 아버지. 뭔가 수상합니다. 자네 생각은 어떤가? 대협이가 내게 어떤 아이인지 잘 알지 않는가. 오라버니께는 비밀로 해주게. 제발 부탁이네. 아무래도 길이 엇갈린 듯합니다. 오라버니께는 비밀로 해주게 될 것입니다. 도대체 뭔 신호를 준다는 소리인지.